결핍이 주는 힘, 결핍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18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르콘이라는 헬라우 단어인데 이게 높은 지위의 관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장관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부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말로 부럽다고 말은 압니다 도덕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 용어가 다른 건데 도덕적 불편함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질투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질투심이라고 절대 안 그럽니다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 되게 상합니다 나이 들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청년이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대요 질투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질투 거기까지 왔습니다 대개 이 정도 오면 우리는 또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싸가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갖췄으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을까 그런데 이 사람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려왔다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걸음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합니다 어슬렁 어슬렁 걷는 사람이 있고요 이유 없이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흐리멍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 삼류 인생입니다 딱 보물 알아요 삼류 인생이에요 이 사람 삼류 인생 아닙니다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슬렁 어슬렁 오지 않았습니다 뛰어왔어요 지각 안 합니다 일찍 왔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겸손합니다 교만해야 약해지는데 또 거기다 겸손함까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완전한 엄친합니다 이런 남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스바나 이런 데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면 월급 얘기합니다 얼마 받냐 진급 얘기합니다 언제 승진하냐 여자들은 남자 얘기합니다 누가 좋대 물조고래가 하나 왔대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산 얘기 전세 얻은 얘기 하다못해 딱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요약하면 참 드문 사람입니다 여섯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높은 지위가 있고 두 번째는 큰 부자고 세 번째는 청년에다가 네 번째는 열정도 있고 다섯 번째는 겸손함도 있고 여섯 번째는 영생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다 갖췄잖아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자기 기만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만적 믿음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결핍이 없습니다 다 갖고 있잖아요 결핍 없는 자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꿇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 가지 개념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개념이죠 선한 선생님 선하다 그 다음에 선함이 뭐냐면 두 번째 자기가 말하면서 표현하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행위가 선함을 준다라는 거죠 선하다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같이 보이지만 자기 전제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을 행하면 영생이 있다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기준이 납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호칭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더니 예수님의 호칭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19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왜 나한테 선하다는 침물을 네 멋대로 쓰니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판단으로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기준이 너잖아 너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고 호칭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건 목사지 않습니까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전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제 성의 전입니다 전 목사님 단임 목사님 큰 목사님 어떤 사람 왕 목사님 어떤 불교에서 오신 분은 주지 목사님 어떤 분은 우리 단임 목사님 근데 그 칭호를 잘 들어오면 의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마음에 있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장로님인데 단임 목사님과 관계가 되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이 되겠는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님짤 뺀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가 이러이러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에게 더 낮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임 목사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더 높은 게 아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맞죠? 예를 들어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목사 사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단임 목사한테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이 뭐 하셨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 하셨고요? 쌍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손이 사람한테 자기 남편을 님이라고 붙이면서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러는가 보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나 예의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높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관영적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쓰는 호칭이나 용어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 관리, 고의 관리의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딱 잡아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선생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지금 묻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속에 선함이 있다고 자기 인정한 거예요 선함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속에 있는 선함이 왠지 익숙해 왜 익숙하죠? 내게도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한지 아세요? 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반가워요 우리 동지예요 뉘앙스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걸 보는 눈이 있는 나도 역시 선한 것 같지요 그죠? 참 반가워요 우리는 같은 부류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고 자기 의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영생 없겠죠? 이런 식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뒤에서 약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약수가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손을 잡고 안 놓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 중에 많은데 이렇게 손을 잡고 안 놔요 대개 중년인 분이 많아요 중년이나 중년이라고 하면 불교신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중년이에요 중년 손을 잡고 안 놔요 내용은 이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하다가 늘 생각하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다 말씀하셨대요 이분은 지금 누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살아온 수준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골라드는 거예요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죠 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맞아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지지해 주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우스 4장 3절에서 말세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우면 귀를 파면 되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코드라고 합시다 나는 코드 신앙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코드가 있어 요즘은 코드를 보기가 너무 쉬워요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그 사람 코드가 다 나와 아 이 사람이 이런 코드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꼴통은 뭐냐 하면 코드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코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어떤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만 읽고 맞는 것만 듣고 코드와 다른 거는 막 욕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꼴 됩니다 예수를 코드로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지? 코드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코드에 딱 맞아요 그 얘기잖아요 코드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영생이라고 마구잡이를 믿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유가 없다 코드가 아니라 기준은 코드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코드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코드대로 한번 내가 물어볼게 내가 개명을 안 하니 개명 한번 쭉 나열해 볼게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두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조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21절 어레서부터 다 지켰대요 어레서부터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22절에 뭐라 그러냐 그래 다 지켰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가지고 나 따라와 한마디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해요 여기서 한 가지라는 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남녀지간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남자가 너에게 다 줘 사랑 빼놓고 그게 준 거예요?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다 준다니까요 사랑 빼놓고 아무것도 준 게 아니에요 다 가짜지 사랑 빼놓고 다 줬다는 건 안 줬다는 거예요 난 너한테 다 줄게 생명 빼놓고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가끔마다 우리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없대 한 권사님쯤 되시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쯤 되면 이런 일들 많이 벌어져요 어떤 A라는 남자가 있는데 뭐 다 가짔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눈도 크고 머릿속도 많고 학벌도 좋고 왜 웃나요? 뭐 웃을 일이 없잖아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가치고 했다고 저도 총각 때 머리카락 하나 많았어요 자꾸 그러지 말아요 다 이렇게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고 근데 한 가지가 없대 믿음만 없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떤 청년은 믿음 하나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가진 건 별로 없어 가능성만 있어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될 건데 아깝다고 뭐가 아까워요 그런 인간들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 논리라고요 한 가지지만 이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한 가지예요 그거 버리고 올래? 못 버리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과 재물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도 지금 돈 많은 분인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4기 말기 암환자라고 생각해 봐요 돈이 많아요 근데 무슨 치료약의 개발이 하나 됐다고 합시다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나요 근데 네 전세단 다 줘야 돼 그러면 자기 전세단을 주고 살래요? 죽을래요? 아마 살 사람이 더 많을걸요 전세단 그러면 좀 아까울까요? 한 90%쯤 받치고 10% 네가 가지라고 그럼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말기 암에서 낳는다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그거하고 돈하고는 바꿔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못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안 믿는 거라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생명하고 돈하고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곡성 안 봤어요?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해요? 생명이 중하죠 근데 우리가 끝없이 재물을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중한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생명을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뭐가 중한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울도 하나님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 믿었어요 사우랑도 하나님 믿고 다위당도 하나님 믿었어요 골리아답에 서보니까 뭘 믿는지 나오죠 사우랑은 안 믿었어요 다윗은 믿었고 말할 때는 다 똑같았어요 예배 들을 때도 비슷했어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문제와 부딪히니까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골리아답에 섰을 때 이전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사자와 곰이 양물어 갈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한 거 아니죠 본능이죠 아 배고프니까 양물어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지킨다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사자도 이기게 만드시고 곰도 이기게 만드셨어요 별로 악하지도 않은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골리아 저놈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 주셨는데 저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놈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건 반드시 죽을 거야 저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머뭇거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경험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저렇게 모욕하는 죄투성이 죄 덩어리의 놈만 놈을 하나님이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내 손에 죽는다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뭐냐면 뭐가 중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지 않았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 흐릿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도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믿는 척한 거지 뭐 10개명 다 지켰다면서 1개명도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만 성계라며 1개명도 못 지키는 인간이 뭘 나머지 다 지켰대 어려서도 다 지켰대 웃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부자 얘기인데 부자는 돈 쌓아두고 있잖아요 쌓아둔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사실 이건 논할 것도 아니래요 부자나 가난한 것은 사실 과정이고 도구인데 우리 맨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쌓아둔 재물이 유익도 주지요 돈으로 못할 일 없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약점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돈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요 약점도 되게 많아요 24절 25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닥터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어려워 어느 정도로 이 부가 어렵냐 하면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 부자 청년 보라는 거예요 영생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어 그게 쌓아둔 재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건 뭔가 공수표 같죠 내 손에 10억이 있으면 안심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받는 것과 내 손에 10억이 있는 것 10억도 말고 1억이 있는 것 통장을 보면 든든한데 설교를 들으면 공허한 사람들 많아요 제 안 그래요? 제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 올까 말까 나가서 돈 벌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손에 쥐어진 현찰이 더 믿음직한 거예요 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피폐해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염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거 아닌데 신경님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낙타라는 시 2008년에 나왔는데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 거냐고 낙타 타고 어디 가고 싶은 거냐고 그랬더니 본질로 돌아가고 싶대요 원래 시인들은 이렇게 아리까리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고 그랬더니 가난이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름기 빠진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 산상순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기름기 쫙 빠진 가난한 마음이 그게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본질의 힘, 기름기 빠진 힘 그게 진짜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처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난이 사실 그렇게 두려울 내용이 아닌데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난을 또 다른 말은 결핍이잖아요 이 결핍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감성을 줘요 쌓아둔 재물은 우리 삶 속에서 민감성을 다 뺏어가버려요 사람이 민감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주는 줄 몰라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장 크게 실수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막 자신만만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죽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자신만만하게 칼 휘두르다가 날라가서 꽂히고 이래요 자신만만한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져요 그게 참 이상해요 돈이 있으면 자신만만해져서 민감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여요 심지어 자녀들도 죽이고 부모의 마음도 갈게 갈게 찢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바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이 없어 그 자리에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배부른 고놈만 몰라 분위기를 민감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바보예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목사인 저도 제가 제일 민감했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니에요? 민감성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부여해주고 그래서 민감성이 사라지면 성교도 가야 되고요 고생도 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민감성이 살아날 때까지 민감성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 결핍이 주는 주의 쌓아둔 재물이 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 안 돼요 결핍이 교육이에요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 50대가 이렇게 능력 있게 나라를 세웠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에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잘 아는 세대들에게 이 부모들이 정말 한심한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결핍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장난감 싫어하는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 장난감 보니까 다 갖고 싶죠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제 또래만 해도 애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7명, 12명 2명은 애개였어요 셋은 별로 없었고 우리 집이 셋이었는데 셋은 아주 소수였어요 싸움하는데 아주 불리했어요 여자가 둘이라서 우리 밑에 집 수영이네 이런 데 보면 아들만 7이고 진짜 힘들었어요 사는 게 무지만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직했어요 뭐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우리 집 돈 없어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못 사 그러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요 부자도 머리는 있으니까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저거 필요 없는 거잖아 안 사 여러분들 못 사와 안 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못 사는 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건 돈이 있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안 사주는 분이야 그러면 더 매달리면 사줘요 능력은 있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는 아버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아무리 졸라도 못 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할 줄 알아요 일어설 줄 알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핍이 없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매달리는 것만 알고 있어요 플리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거 카드 긁어놓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갚아줄 줄 알아요 철 밑에 다 그 꼴만 들어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묘한 죄책감이 있어요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걸 못 사주면 죄책감을 느껴요 모자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냐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권위를 가져야 돼요 권위를 갖고 외쳐야 된다고요 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대드는 놈들은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모의 권위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 때문에 자식 다 망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맨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해준 게 없다 해준 게 없다는 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녀들이 하는 얘기지 옛날에 자녀들이 다 그랬어요 나는 불효자라고 부모님께 해드린 게 없다고 자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디서 부모들이 듣고 와서 애들한테 앉혀놓고 내가 해준 게 없어 나 준 것만 해도 해준 거죠 먹여준 것만 해도 해준 거죠 뭘 더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꼬마의 집에 갔더니 장난감으로 한 방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임무를 안 돼요 결핍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랬다 그러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놈에게 굶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밥을 안 먹어요? 3일만 굶겨봐 어디 밥 없냐고 그리고 떨어진 것도 주워 먹지 결핍을 배워야 돼요 결핍을 배워지지 않으면 그건 자식이 망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물이 나와요 인도에 있었던 사진인데 사진전에 나왔던 사진이 한번 보여주세요 인도 엄마예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죠? 써 있기는 이 아이가 두 살이래요 한국 나이로 네 살이겠지 네 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먹여줘요 엄마가 팔이 없으니까 이게 결핍의 힘이에요 두 살짜리 애가 우리 한국 나이네 네 살이에요 네 살짜리 애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투정이 있겠어요? 투정 없어요 이 아이가 뭐 매달리는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먹여 살릴 것인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예요 결핍의 장소에 가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막 결핍의 장소예요 거기서 강을 만들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결핍의 능력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물 만들려고 깊이 있는 종 만들려고 계속해서 광야를 이끄시는데 광야의 가치를 몰라요 겁나 그것만 벗어나게 해달래 그게 주는 교훈은 안 배우고 그리고 풍성히 줘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살라는 건데 자식 새끼들한테 다 쏟아붓고 있어요 무슨 사교육비를 다 집어넣어버리고 쓸데없이 돼지 닿는 놈들 유학 버린다고 다 버려버리고 누가 돈을 그렇게 쓰래요? 누가 그렇게 쓰래? 그거 왜 줬는데요? 왜 맡겼는데요? 돈과 시간을 왜 맡겼는데요?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라는 도구인데 여러분들 일반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공적인 자금을 줬더니 그걸 사적으로 쓰면 그거 안 걸려요? 안 걸리냐고? 아니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돈 줬더니 사적으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쓴다든지 개인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거 비난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비난에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셨잖아요 왜 돈을 그렇게 써요? 시간을 왜 그렇게 쓰냐고? 자기도 잘못한 거지만 자녀까지 망치리려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창세기 22장 이게 시험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인데 시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만 보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막 부어줬어요 막 부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럼 시험 통과한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아들을 거두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져가도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부유에도 가난해도 조건이 아니라고요 무지무지하게 엄청 쏟아 부어주셔도 하나님만 보이면 믿음이고 있는 걸 다 가져가도 하나님만 보이면 믿음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부어줘도 욥기 일장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 거두어가니까 그때부터 욥이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그거예요 조건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굳건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조도 망치고 거두어가면 더 망치고 주면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거두어가면 이 갈고 있고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러고 조교장 간다 그러고 믿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리아답에 서게 만드실 거고 무지 부어줄 데가 있고 무지 거두어갈 데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죽게 드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까지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겠습니다 결핍이 주는 힘 붙들고 민감해지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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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